그래 말레 몽둥이라고 그냥 몽둥이 아니지 말레 몽둥이지 여기다 üp이 한마리 잡아놨어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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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내야 많이 쓰긴 했구나 희귀한 빨간 엘크가죽 다 스킬가 되어 버렸어 자 이제 제이마 오두막을 강화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어 자 리퀘스트 하기로 했었죠 그래요 우담족 영토에서 희귀한 노란 딥을 찾으라는 거 이건 하고 보자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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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이 하니까 충청도 총각이 상상하네 뭔소리죠 그냥 그렇다고 2시 저도 내 몽둥이 무시하냐 무시해 무시해 내 몽둥이 무시하지 말랬잖아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말을 안되냐 또 여기네요 여기네요 자 우담족의 땅 자 세일라가 얘기한 희귀한 어 노란 크립스 하나 올라가야되나 아 아 느끼구나 난 뒤모습이고 사람이 어 니들 설마 공격해오는 느끼냐 가만안도 가만안도 아뇨 거냐.. 아astically gentleman 아.. 저기 있잖아 그으아아아악 으도 Sec 아아악 부담좀 꼬뱅이네 우리랑 부담복이 부담스러워 stellar 말아야 더 내는 미쩡 하 하 고 OUT 세상에 주님 에 어이씨 자 부울 부담이 반 말차살 그라우하스 우담발따하 너 그러다가 남은 반쪽머리도 콜라당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어휴 늑대의 가족이었구나 핵혈 늑대인가? 아니 곰이구나 늑대가 아니라 곰이였어 아니 콜라베어잖아 자 우담족이 장비를 가지고 갔고 너무 많았네 전 참 대대로 있는 탈출 미션이긴 한데 자 올라가 서 돌자 실패 다시 자 자 장비를 찾아 장비를 찾으면 니들은 다 나한테 죽는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지만 장비를 찾기 전에 내가 한번 죽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탈 미타치스라 다오성 윈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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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슥 윈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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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백혈력대 퀘스트까지 하면서 방안대책을 철저히 하고 온 사람이라고 드론은 봤나 방금 방안대책 근데 나 지금 발이 너무 시접다 아 진짜 정말 몰입된다 지금 방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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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되간다고 엄마가 난방을 끊어가지고 발 겁나 추워 겁나 추운데 어 정말 몰입되네요 이상한거 발이 시려워 뽕녀 왜 안죽었어 왜 안죽었는데 말해봐 왜그랬어요 나한테 나한테 왜그랬냐고 아 왜그랬냐고 나한테 왜그랬냐고 나한테 왜그랬냐고 그래 그들은 진짜 건드려서는 안될사람을 건드린다 굳이 이렇게 꼭 피를 봐야겠었어 나의 양속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면서 안내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이 동굴에서 약 200%에서 큰 효율을 발휘한다 아니 이게 어디에 막혔나봐 덩길때 그래서 그런거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일반적인 병사였는데 정의병도 아니고 인강이 안죽을려 없죠 자 또 진행해보자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 그거에 맞춰갖고 나와가지고 싸요 근데 등록 안되는 경우 많잖아 아니면 리버크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고 뭐야 낀거야 산거야 살았어? 어어어어 죽었어 어 야 아주 그냥 가랭이가 아주 따뜻하겠어 가랭이가 너무 따뜻해도 남자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 자 동굴을 세껴충으로 출구를 시켜주세요 자 왠지 이쪽으로 가야될 것만 같은 느낌이던데 이게 뭔가 새끼리일 것 같은 느낌이던데 어 얘는 좀 위험하다 어 얘는 좀 위험하다 어 얘는 좀 위험하다 자 받아라 광란의 칼 광란의 칼 됐다 됐다 광란의 칼 이제 광란에 미쳐가지고 싸워 막 아무나 아무나 건들고 막 존나 패는거야 너의 능력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 아 아군이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으면 존나 그 존나 싸워 병신 다가지고 싸워야지 아 아 정말 원시적이네 원시적이네 이새끼야 아 겁나 실망있어 실망있다고 인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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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야야 이 정의병이었구나 아 아 아 아 자 광란의 칼 받아라 광란 받아라 광란 받아라 광란 광란 너희들끼리 싸우길 부탁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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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때리려고? 나 때리려는 거야? 나 때리려고? 아니 나 안 때리려고? 뭐 나 때리게? 오우! 이제 나 때리네? 너 그러다 큰코다쳐 야 근데 이거 톡 다 되면 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죽어 죽었어 그 옛날에 그거 같다 고인돌 고인돌 그 돌 망치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야 옛날에 고인돌 있잖아 그리고 그 슈퍼마리오에서 그 세 있잖아 그 있잖아 그 돌 망치 세 개 던지고 그 점프하는 새끼 그 새끼가 된 느낌이네 아 자 이제 나가자 잠깐만 또 뭐가 나오진 않겠지 아직 안 끝났니? 네 잠시 후에 네 네 그렇지 아야야 하드캐리 하겠어 얘가 맞니? 안났네 또 위로 안났네 아 왜 나 때려 또 이 시끼는 누쳤냐 자 동굴 수호병을 쳤어 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자 이제 너 동굴 수호병 우리편 우리편이 아니야 아 아이야 어이 죽었어 아 아이야 이 새끼야 놀랐잖아 임마 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또 들어와봐 아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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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자 짜 으쌰 아 야 광란의 칼이 새끼야 돌칼이 새끼야 돌칼이 새끼야 돌칼이 새끼야 돌칼이 양손 몽둥이 몽둥이 새끼야 몽둥이 새끼야 창이 새끼야 아 아 뭔가 할 수 없는 재미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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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잠깐만 아 근데 여성원조민이잖아 아 근데 얘들 처리는 해야돼 어쩔수없어 아 그냥 도망치네 도망쳐가지고 호각 부르는거 아니야 그래 나도 매너가 있지 양심이 있어 양심이란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 만약 학살을 하진 않는다고 그래 만약 학살을 하진 않는다고 도망쳐 들어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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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컴온 컴온 오우 시키 당연히 UT 피벤 그래서 그 solely 그 posed 전 ان 왕 rom 너만 활 쏘는 거 아니야? 나도 쏠 수 있거든? 잘 못 쏘긴 하지만 야 이거 몽둥이가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네요 진짜 와 내가 몰랐어 지금까지 내가 웬 몽둥이 투척을 그냥 쓸 수 있었는데도 왜 안 썼을까 싶을 정도야 대박이네 아니 어디서 글 읽다가 몽둥이 양성 몽둥이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식의 글을 봐가지고 더 그랬거든 아 별로 쓸모 없나 보구나 아주 그냥 유 쓸모 아니야 일단 근접전에서는 진짜 창보다 훨씬 낫다 자 우남족의 땅으로 완료 쫓아가 자, 이제 이 노란잎이 어떤 일을 해줄까? 아니 뭐야 쌈쌈 이럴수가 이길 그 유명한 스팸을 후라이팬에 구워 김치에 싸먹어보세요인가? 그래, 잡곡을 토기에 구워 깻잎에 싸먹어보세요 자, 우담족 본토 자, 이제 우리 지키는 우담족 본토 입구 그래, 난이도 매우 어려움 자, 치명적인 썩은 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quatre 제이마의 우두 워워워워워워워워워우워ż임 아아아 동굴 공가죽이 더 필요하고 다 죽였어 자 이것도 오오오 근데 그런거치고는 피부가 멀쩡하지 않나? 배터리의 노래였어? 이런 사랑의 배터리의 노래 성형이 이르침 목걸거같이 어젯 그恐怕 정말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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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 You would not even know who was You have lost your physical heart You have lost your soul Oh, But you can't have us You have lost your blood You have lost your blood 이 약간 사식기가 좀 있네 자 크라트에 가면 지도에 미션 추가래 자 그리고 또 뭘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어 카루시 오두막을 또 한 단계 더 줄무늬 늑대 가죽이 그거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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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크라시의 집에도 좀 가죠 슬슬 메인 미션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들까 저기 이들이 참 너무 좋아 자 카루시의 오두막 강화된 알았어 어 어느새 6포인트나 그리고 다 썼어 정말 슬프네 어 자 이제 그러면은 텐세이 크라트 가면 훔쳐오는 미션이랑 우루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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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화를 해야돼 자 우리 우루키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 쥬슬 메인 미션이 퓨시의 오두막 강화된